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위로 체험할 때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.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. 우리가 여기가 일단 첫번째 바닥이면 두번째 바닥도 형성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다고 하면 그 두번째 바닥은 어디다 여기 지금 11만원 라인 언저리 라인 이라든지 아니면은 얘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떨어지면은 이 검은색 선 언저리 라인이 될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이전에 형성됐던 이 이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바닥에 하나 더 만들어져 갖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액션은 이런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조금 더 빠르다 라고 하면은 이런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정말로 빠르다 라고 하면 아싸리 이런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원 V자 반등이 나오는거였는데 뭐 일단은 다시한번 좀 밀려 내려가면서 11만원 언저리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뭐에요? 두가지 겠죠. 여기를 이탈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에요. 여기서 눌림을 받고 반등 나올 때 다시한번 저항, 눌림을 받고 지지 반등,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중바닥 만들고 반등. 이거는 삼중바닥이고 얘는 이중바닥이고 얘는 삼중바닥이겠죠. 요정도의 좀 차이는 있을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뭡니까? 결국은 방향은 살짝 위로 갈 수 있다라는거죠. 그 위로 간다는게 막 여기 꼭대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여기 정도까지 보고 있는거에요. 정고점 라인까지. 우리가 초반에 여기서 매수해갖고 반등 나와서 정리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뭐에요 지금? 매수가를 또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가 이 저점의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면적에서 매매를 해갖고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한다라는 관점.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 이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? 정리하시구요. 조금 양손을 가볍게 한 다음에 제가 또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라인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죠. 그거 같이 한번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이거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확실하게 세팅이 된 것들을 좀 보긴 해야 될 거에요. 일단은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나가고 있죠. 매도 물량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고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한 3% 정도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. 천천히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는데요. 요거 클릭을 하세요. 그럼 화면 이렇게 연결되고 여러분은 무료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제가 허브경대TV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저희 VIP 회원님들이 장중에 매매하는 단기단타가 뭐냐. 시장의 주도주에요. 시장의 주도주. 그 다음에 테마의 대장주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. 이런 매매를 같이 해보게 될 겁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아시겠죠. 저희가 12월 한정에서 이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. 시장의 주도주와 테마의 대장주. 거기서 같이 신호가 나갈 거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에요. 놓치지 마시고 한번 꼭 요거 참석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자. 이번 주에 저희 허브경대TV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신 분들은 지금 벌써 세계에서 네 종목을 수익으로 완성을 했죠. 아직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 낼 거니까 이것보다 더 수익은 많아지겠죠. 당연히.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도 챙기고 뭐도 챙긴다. 자신간도 챙길 수 있을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직 5장은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